한국 문화의 토대와 가치라는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한 나라였던 한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전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현대문화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진화하면서 지금에 이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진화 과정을 한국 현대문학과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사건을 통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토대, 한국 문화의 주체, 한국 문화의 가치입니다. 한국 문화가 무엇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는가? 한국 문화는 어떤 주체가 만들어 갔는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1주차 강의는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공부할지 살펴봅니다. 2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한국 문화의 토대를 공부합니다. 5주차에서 7주차까지는 한국 문화의 주체를 공부합니다. 8주차와 9주차에서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10주차에서는 강의 전체를 정리합니다. 10주간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 한국 문화를 여러분의 문화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